몸이 튼튼한 아이로 끌거야 생각이 멋진 아이로 끌거야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끌거야 나의 소중한 지금 이때에 친구들과 힘을 다해 뛰어놀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엄마 아빠 기르심에 행복해야 돼 드라운 아이로 끌거야 나를 사랑하는 아이로 끌거야 너와 우릴 사랑하는 아이로 끌거야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끌거야 나의 소중한 지금 이때에 내가 먼저 웃으면서 다가가고 마음 모아 멋진 세상 만들어가고 하늘 땅 바람 가도 친구와는 그런 아이로 끌거야 그런 아이로 끌거야 나의 소중한 지금 이때는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기회가 감사합니다.